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힐링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증권사에 갔어요. 예전에 펀드했던 계좌 살리러 그리고 상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정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ETF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직접 또는 타이거 미국 상품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답은 ETF는 매우 위험하고 아니 전문가라고 했는데 ETF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증권 주식에 관련된 업의 종사 사람들한테 개별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이 위험합니까? ETF가 위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10에 9 이상 10인 다 개별 종목이 ETF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ETF는 알고 계시죠?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매우 위험하고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하려면 생돈들여 다달이 적립하지 말고 증권사에다가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타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 모두 끌어와 달러로 환전해놓고 개별 주식으로 하라고 그래프를 끌어가며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과거 지난 그래프를 보면서 오르내리잖아요. 내리는 데서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파는 거예요. 내리면 사요. 올라가면 또 팔아요. 너무너무 쉽죠?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걸 보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오르내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도사고 선수고 어떤 사람이고 다 몰라요. 지난 걸 보고 떨어지면 사고 올르면 팔고 누구든지 때 돈 벌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모님은 수수료 아까워하실 것 같지 않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연 3%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장기 투자 절대 권유 안 한다고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이 모두 선생님 덕분이니까요. 여러분 감언이설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사탕발림. 사탕발림. 달콤하게 감언이설. 귀가 쏠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애써서 꾀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증권회사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객을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연 3% 달라고? 이거 자기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추천하는 거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또 증권방송? 시황을 보기 위해서는 좋아요. 현재의 경제, 금융, 뉴스에 대해서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종목을 대고 주로 중소형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런 걸 보면서 목표가 얼마입니다. 손절가 얼마입니다. 얼마 밑으로 내려오면 팔으라는 얘기예요. 얼마 몇 퍼센트 이익 보면 팔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단타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방송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를 바랍니까? 국내 이런 주식 계통에서는 개인 투자자 돈 벌기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사업체, 본인들 회사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직시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유튜브 많이 있어요. 꼭 제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 군데 다 보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찾아다니십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아세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누구든지 유튜브 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득이 되고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의 방송이 있는 반면에 나를 불안감 조성을 하고 또 내가 점점 알지 못하게 정말 헷갈리게 하는 방송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 선생님 주식을 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 2년 지났어요. 3개 증권사에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45%로 종목 수는 백화점 수준으로 늘려있고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사다보니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증세까지 지인의 추천으로 선생님 영상을 이제서 들어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이 탭으로 갈아타야 할지 네 당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을 찾아서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지 선생님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대로 안 보셨네요. 더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정말 혼냅니다. 더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보면 두세 개 보고 질문을 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또 질문을 해요. 책을 보고 공부하기 힘들면 제 영상 보는 건 힘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돈 냅니까? 다 무료예요. 절대 여러분들께 돈 받는 거 천원, 만원 하나도 없어요. 회비도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단 도중에 광고가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킵하세요. 또 그 광고 내용도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광고 나오는지도 저는 몰라요. 유튜브에서 다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께 돈을 안 받습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지 아직도 모른다면 제 영상을 제대로 못 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 영상의 추천 이제라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랭가족 선배님께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현재 마이너스 45%라고 합니다. 뭡니까? 다 국내 주식 여기저기서 하라는 거 그냥 무조건 생각도 없이 산 거예요. 본인이 판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내 주식들은 다들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주식 여러분들 길어봤자 1년 몇 개월이에요. 제가 1년 몇 개월 전부터 했으니까 가장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너때된 분들 현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년 되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무려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으면 우리 신랭가족이라 그러면 50%, 60% 이상의 수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적어도 2년만 지나보세요. 2년 지나면 수익률 가장 적은 사람이 4, 50%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이너스 45%라니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거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이 점점 더 아주 깊은 구렁통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밤에 정말 잠 못 자는 경우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신랭가족들이 모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종목들이에요. 꼭 그거 위주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 절대 오래 없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 하나하나 보세요. 그거를 구글에 가서 다들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개별 종목 미국에 많습니다. 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ETF가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좋은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잘못 그런 미국의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건데 거의 다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